안녕하세요 라떼세입니다. 오늘 해볼 모드는 몬스터 스윙 모드입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게 노래가 한 곡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프리플레이로 한번 할게요. 오랜만에 복귀를 하네요. 제가. 요 며칠 동안 조회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. 네, 옛날풍이네요. 네, 좋아요. 혹시 노래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작게 들리신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흑백이네요. 잘 안 보이는 게 좀 단점이네요. 잘 안 보여요. 네, 좋아요.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제가 이게 어... 자세한 스토리를 알고 싶으시면 모드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한글 자막이 있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. 좋아요.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. 네, 좋아요. 그냥 안 보이는 게 좀 단점이네요. 잘 안 보여요. 와, 노래 좋네요. 네, 좋아요. 오우. 오케이. 어, 걸프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. 어, 나 미스가 언제 났죠? 아하. 좋아요. 네, 이대로 할게요. 오, 이제 조금 힘드네요. 어, 이게 처음에 영상,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때는 흑백이 아니었는데 이게, 어, 바뀐 건가 아니면 히든 스테이지일 수도 있겠네요. 제가 스토리모드도 한번 해볼게요.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보통 그게 영상이 7분짜리였거든요. 아, 깜짝이야. 네, 모두는 일단 프리플레이는 여기까지고요. 스토리모드 한번 볼게요. 텍스트는 다 넘기도록 할게요. 제가 영어를 그렇게 다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아, 이게 흑백이네요. 네, 완전 흑백으로 변했네요. 이게 원래는 컬러였거든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